성도인들 가정과 일터마다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으며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날은 지도자가 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또 이끌려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꾼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특별히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바울은 장로, 곧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장로라면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저런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능력이 아니라 도덕적인 자질, 영적인 자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감을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또 그러면서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다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미니. 아멘 이 그레다에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인데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상업이 발달하고 또한 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바울과 디도를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장로를 세워서 그레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장로를 세우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장로를 7절에서는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감독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감독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 곧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곧 모든 성도님들을 말하죠. 이 온 양떼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영혼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곧 목자인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바로 영혼의 목자인 것이죠. 또한 4장전 20장 17절을 보면 이 감독자들이 곧 교회의 장로님들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와 감독과 목자는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서로 다른 호칭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 곧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세우신 영혼의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3위 하나님께서 택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실까요? 첫째는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좋은 영향력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장로의 자격에 대한 19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6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7절을 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또는 손가락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비난받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교회에서 존경받을 수 없고 직장에서 칭찬받지 못하면서 교회에서만 칭찬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칭찬받지 말고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어디에서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분이어야 합니다. 6절을 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노는 아내를 여러 명 두어서는 안되고 또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첫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워주신 일부일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 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한 아내만을 사랑하고 둘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됩니다. 둘째는 자녀들이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본을 보일 때 가능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장노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가 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장노는 가정에서 사랑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순종의 본을 보이는 분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장노는 악한 성품을 버린 자 이어야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교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 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에는 다섯 가지 악한 성품이 나옵니다. 제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나만 옳다고 하고 내 주장대로 모든 일이 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없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급히 분낸다는 것은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내는 기질을 말합니다. 야구부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화를 잘 내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장도는 성도들이 찾아가고 싶어 하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도 안됩니다. 만약에 장로가 되었는데 술을 즐기고 술에 취해 있다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는 커녕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싸우기를 좋아하고 신체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더더욱 안됩니다. 싸우는 것은 어린 아이의 특징이죠. 영적인 지도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더러운 이득을 보려는 탐심을 품고 있으면 안됩니다. 어떤 직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또 그 직책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책망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삼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욕심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는 이러한 악한 성품을 버린 자이어야 합니다. 넷째로 장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선한 성품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성경에서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사회적인 약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장로는 힘이 없고 가난하며 외로운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기꺼이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녀같이 여기는 마음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내가 장로가 되겠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본받고자 하는 마음 속에 신앙의 연륜으로 맺혀지는 열매 입니다. 평소에 가난한 자를 잘 섬기던 분이 장로가 되어서도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를 아버지처럼 돌보기를 소원하는 자 이에 하는 것 이죠. 또한 장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귀가 얇아서 경거망동 하면 안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의로워야 합니다.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고 공평과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절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 이에 합니다. 다섯번째로 장로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대로 지키는 자 이에 합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 하게 하려 하므라 장로로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 하는 일과 말씀에서 어긋나서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를 책망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권면 하고 말씀으로 책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내가 먼저 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장로의 장로의 직분은 세상 지혜로 감당하는 직분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감당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그들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의 교사 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 몇 장 넘겨서 디모대 전서 3장 1절 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장로의 직분을 얻고자 열망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 한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목자의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키워내는 일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가정도 희생해야 되고 내 꿈도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일수록 더 큰 희생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물이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 영광보자를 떠나 낫고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냐 왼편에 앉을 거냐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 함이 유대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핍박 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버리실 각오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양들을 위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바울은 에베스 교회의 장로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별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헛된 일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까지 수고합니다. 썩어서 없어질 돈과 권세를 위해서도 온 힘을 기울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고귀한 사액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약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 고집부리고 화내고 술 취하고 싸우고 욕심이 가득한 이런 악한 성품을 버린 사람 연약한 자를 잘 대접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사람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키면서 말씀으로 건면하고 말씀으로 책망하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과연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사랑하는 장로님 두 분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진수 장로님 이송봉 장로님 이 두 분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처음부터 아마 이런 성품들을 다 갖추시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훌륭한 장로님들로 세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I pray that faith that we all can become this kind of leader. 기도 드리겠습니다. Let's pray.